다들 잘 잤나요? 멍멍! 멍멍! 어떻습니까? 꽃돼지! 나 이경씨가 좋아 꽃불왕이 좋습니까? 이거 어제 지장에서 갔어요 그거 뭐예요? 이건 언제 우리 갔잖아요 우리가 갔던 황금사원이에요? 네 비롯하지 않고? 안 비롯하지 오늘 보자 메콩강에서 자란 히말라의 에너지를 받은 물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마 애기꺼 엄마 애기꺼 엄마 애기꺼 엄마 애기꺼 애기가 잘해 티켓 티켓 코로나 절안에 엄마 애기꺼 수제일을 두껍게 만들었지? 보리 엄마 애기꺼 나 애기꺼 엄청 큰 개미 잡았어 이소우 배그라 가 kabul 물개미 엄청 많다 공격하지 마 어 빨리 와봐 개미 박사님 빨리 와 근데 개미가 너희를 물 수도 있어 봐봐 물지? 저봐 물려고 하잖아 너 아 죽이지 마 여기서 너 아 진짜 너 도피 세게 네 뚜루라멘 작아요 준우야 손님이야? 응 부자람 많아도 보고 조금 늘려졌는데 눈도 좀 깜빡깜빡하고 여기 오늘은 현지 라면과 스포와의 결합된 떡라면 맛있었대? 공룡들도 다 줄게 만들까? 응 동물 안 먹는 공룡은 안 죽여? 알겠지? 딱풍 딱풍 담백 2 3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